그때까지 오셨어요. 뭐 같아요? 진짜 뭔지 얘기했대? 뭐였는데? 똥이. 형님 이 자코맥 귀야. 아니야, 너 잘 어울릴 것 같아. 아니 형! 형! 아니야, 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어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스크 쓰고 있어. 네. 아니 난 세진이 거에 비하면 너무 무난한 거 한 것 같아. 저는 5월에때로 변신중입니다 5월에때 저희가 세라복을 입었거든요 샤오랑으로 모르겠어요, 옛날부터 할로윈 오면은 오디스가 샤오랑 얘기랑 한 번씩 하는걸 봤어가지고 아 이거 해볼까 말할 때 해볼까 말할 때 고민이 나왔다가 다른 멤버들이 했길래 할만한걸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준비를 했습니다 홍병이 또 머리에 이름? 귀야 아 귀야? 귀래, 귀엽네 진짜 탈 써야돼 쯤에다 그리고 나 여기서 홍병이 탈 탈 근데 탈 형 근데 하루종일 탈 쓰고 가면 안되잖아 탈 써야지 하루종일 너는 얼굴 안 나오고 탈 나오는 거지 아니 얼굴 나와야 되지 않나? 얼굴 안 나와야 돼 계속 탈 써 안녕하세요 탈 오늘은 비턴의 수빈이가 아니라 마법학교의 숭리포터입니다 아직 머리를 안 해서요 머리를 하고 완벽하게 마법사가 돼서 보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동안 기절하는 거로 뿅 뭔데요? 좀 더 해야지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한번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겠나요? 네 따라오시죠 여러분 저 지금 땀으로 흘리고 온 것 같은데요? 어 아니아니아니아니 아직 땀 안나 아무리 이런지를 흘려야 된 거 아니야?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 약간 문자님도 흘려야 돼 바로 괴두키드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직접 엔시스 앞에서도 한번 분장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열고 하려고 했거든요 어 그런 거 하지 그 있잖아요 빡 까고 응 그런 거 한 번 하지 네 하니사이 조커하니까 같은 조커끼리 겹치는 게 그래서 그냥 아 놀러오자 쪽으로 갔지 병찬이처럼 눈을 넘기고 잘 들었는데요? 병찬이는 저거 노린 거라니까 편하게 다닐 거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이미지랑 맞고 저건 또 좀 잘생기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모자를 많이 써요 모자를 오늘 모자를 많이 써요 그렇죠 아직 변신 다 못한 저 중 사자 좀 더 화끈한 걸 하고 싶었지만 톡을 늦게 읽는 바람에 이미 자리가 다 찼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대로 하기엔 글렀다 싶어서 좀 더 멋있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엘리스가 좋아할 만한 걸로 골라봤어요 나쁘지 않아요 섹시한 저 인사 오 대단 것 같아 잘 꾸는 거예요 진짜 아 이거 뭐야? 눈썹 같은 느낌 아닌가? 근데 약간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지저더티해야 돼 약간 지저더티해야 돼 약간 지저더티해야 돼 조커야? 응 나 진짜 왠지 이걸로 아니야? 아니 이걸 보고 조커 형이랑 묻는 건 너가 처음이다 맞아 아 조커네? 막 이랬는데 다행이다 나 뭐 이런 거 없어서 진짜 안 어울려요 진짜 안 어울려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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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놀랬지 그래 머리 모자만 쓰면 끝나는데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머리 긴 게 딱 맞춰가지고 진짜 놀랬어 진짜 놀랬어 눈썹 하나 세 와 세자 왔다 세자 세자 야 너 그래도 이거 있었나 보자 갑자기 이거 한다고 해서 잊었어 그러니까 이거 니꺼네 난 끝 아 이건 좀 이건가? 이거랑 이거 어 너무 재밌다 이거 보자 그래 괜찮은 거 봐서 앞에서 발 앞에서 그래 너 어디 근데 나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높은데? 진짜 진짜 방금 여기 탁 클리티에서 나온 거 같아 오 이거 찍었어 어디 찍었대? 어디요? 저기 위에 인스타가 이거 포기하지 마 저게 저기 땅이지? 그렇지 아 이거 아 뭐 또 해야 그냥 하는 거지 오 이제 분장 까마까마 눈 풀 줄 알고 까마까마 이거 까마까마 이렇게? 아니 적당히 까마까마 이거 그거 아니야? 이거 수호사이드 스쿼드에 나오는 그 잘하기네 그래 하나야 파이팅 이거 하나 뽑아보자 안 돼요 안 돼요 여긴 뭐 하나 뽑아가자 하나 둘 뭐 misma 둘 오отри 집쪽 두밍 하 하아 아 잘 어울린다 근데 아니 야 풍파 같이 흘려 왜 한참이 뭐가 있구나 근데 안에 있어 야 복근이 그새 생겼는데? 야